또빌딩 또리또 세스 니니스 오레사 세게임 영웅을 선택하세요 장림 오철 음 앞에꺼부터 해보자 헥토스 적을 상대로 한 모든 첫 공격에 일에너지를 얻습니다 친구 일단 해봄 프리맨 전략을 선택하세요 첫 라운드의 안장을 뽑습니다 오체력을 회복합니다 플레이 방법 자신의 턴에 자원을 사용해 카드를 냅니다 적들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카드를 낼 것이며 이후에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로곤 방법 힐로 이제 대상 선택할 수 있고 적의 의도가 보이고 힘과 상태 적의 적이 가진 특별한 늑수정치나 능력을 보여줍니다 체력을 0으로 줄여 적을 죽이세요 이번 턴 적에게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세가 있네 펄스 펄스 카드를 내기 위한 자원입니다 에너지 상태 체력 방어력 방어력은 매 라운드 초기화됩니다 두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으면 근처고 다른 구역에 있으면 멀리 있습니다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접 공격으로 공격하면 근접합니다 알았어요 체력 40 앙갚음 안격 공격으로 피해를 갑니다 안격을 삼았습니다 공격력 9 통료를 한 천의기 방어치 앙갚음 3 여리 버려지는 여리 카드는 이충전을 제공합니다 원거리 공격 근접 공격 자신을 버프합니다 다하는 피해량을 함 증가시킵니다 이 적이 근처 자신의 아군마다 암 에너지를 얻습니다 맹세 대상이 자신의 턴에 아직 살아있다면 일강탈을 얻습니다 일단 원딜하는 놈때라고 공격 9들 8들 가문의 비기 마른 가문의 비기라고 하는데 그냥 탈질하는거 아닌지 반격 여러분에게는 충전 수치가 존재합니다 매턴 새 2장이 열의효과를 얻습니다 열의를 내지 않고 버리면 충전합니다 가득 찼을 경우 다음 가장 강력한 근접 공격을 반격합니다 앙갚음 수치만큼의 피해를 가합니다 무조건 딜찍루 안하고 약간 방어하면서 터넘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버린 카드 더미에서 공격 카드 한장을 폐로 되돌립니다 이 카드의 비용이 0이라면 1강타를 얻습니다 강타가 뭔데? 강타가 뭔데? 강타가 뭔데? 강타가 뭔데? 이거네 이 카드는 한 번 될 시 이번 전투에서 제거됩니다 테이크 그대 때리면 안됐던 것 같네요 그만 때립시다 야 아 너무 아파 근데 결국 때려야 되잖아 내가 해보니까 아하 어저 뭔데 이거 왜 효과가 없는데 이거 왜 효과 없어요 그냥 내면 제거되는데 세상이 5복원을 얻습니다 재생이네 이거는 강화해야 효과가 생기는구나 이거는 22딜 막타용 아니 동료는 왜 아무것도 안함 깡통색 첫 라운드에 무작위 한 장을 벌이지만 더 나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이 친구 둘이나 나왔네 동료란 처맞기 올이 또 셌으니까 조금 이따가 사도 되지 않을지 아님 말고 아님 아니 아니 뭐 얘 죽이고 가드하면 되겠다 둘다 잡을 수 있나 지금? 고기 쏘는 소리가 좋군 응 당한 분노 응 당해서 받았음 일회용 충전을 잃어버리고 충전의 같은 양의 임시분노를 얻습니다 이걸로 충전 조절할 수 있겠네 앙 가르드 3 강타를 얻습니다 무작위 적위 10 임시분노를 얻습니다 괜찮은데? 적한테 힘주는 건무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반장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안티 꼬룸 두개 중 한개를 얻습니다 카드 비용이 1 증가합니다 나카마가 1레벨 증가합니다 나카마 그냥 이거만 주는거네 보드 이렇게 레벨 올리면 하나씩 올라가는거구나 동료가 아니라 토템인데 영코만들기 영코만들기 고정 이 카드는 턴이 끝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타후 강화하기는 싫으니까 33 데미지 33 데미지 카드 한장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동료 레벨을 증가시킵니다 습격 전투에서 2힐을 2힘을 2힘을 얻습니다 중보병 뭐가 다른거죠? 더 어려운 애 나오는건가? 급습 더 많은 위험 더 많은 보상 엘리트 전도 한번 해봐야지 20 딜 원거리 상처를 입을 때까지 5를 보유합니다 5 분노를 보유합니다 20 딜 딜 딜 잡을 수가 없는데 맞아야 됨? 33 딜밖에 안나와서 이거 못잡음 공격하기 전에 멀리 도망칩니다 그대 얘를 일단 때리긴 해야 내 데미지가 감소한 아 잘못 때린 1랑 1랑 10 5 곱창이 2 9 다른 적을 겨냥하면 이 적이 분노를 넣습니다 음 나만 봐 옆에들 정리하고 증원군 다른 한쪽이 쓰러졌을 때 새로운 적이 참여합니다 이런 미친 이 적이 사망할 시에 15방어를 얻습니다 부역을 전환할 때 분노를 얻습니다 모두 mutép 6 4 5 5 6 6 9 9 9 10 10 20 방패맨한테 반겨가고 봅시다 아 이거 표시하지 않게 안 보이잖아 안가르드 쓰면 다 잡을 수 있나 팔 딜 딜이 모자라긴 한데 딜 모자라면 방어도 올리면 된다 원 투 아 뭐야 방패 방패 뭔데 안녕 뭐 쓰고 눈이 마주친 순간 소작 빼기 안티 꼬름 이게 유물인가 대기 섞이면 15방어를 얻습니다 매 라운드 공격 카드가 없다면 다음 공격 카드를 뽑습니다 매 라운드 멀리 있는 척 하나당 5방어를 얻습니다 노획 매우 희귀 카드 5장 중 1장을 얻습니다 매우 희귀 카드 3장을 얻습니다 기절을 추가합니다 기절 매 라운드 매 라운드에 공격 카드가 없다면 다음 공격 카드를 뽑습니다 히히 갓 번역이 잘못됐네 3장 없음 아니네 3장 없습니다 맞네 1장 고르는 건줄 반글화 아니라서 다행이네 근처에 무작위적 하나에게 약점을 힘을 오버감소시키고 충전이 홀수면 7을 부여합니다 공격 카드 한 장을 얻습니다 버리는 카드 더미에서 공격 카드 한 장을 되돌립니다 저거는 좋네 당신의 반격 수치와 같은 양의 방어구를 얻고 절반을 잃습니다 이것도 괜찮다 역시 매우 희귀 카드인가 희귀 카드 엘리트 하나 더 가자 체력 많으니까 으 극혐 극혐 방패맨들 마약에 빠진 집행사 마약에 빠진 집행사 닉네임 봐 뭐야 이거 세발이었네 빵암 다 잘못 가져왔네요 다 잘못 가져왔네요 아니다 잘 가져왔다 엘리트 엘리트 장난 아니겠으네 엘리트 전투다 보니 배내어 큰 폭력 더 큰 폭력 소작배기로 하나 잡고 방어 올리고 소작배기로 하나 잡고 엘리트 설치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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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 소작 소작 엘리트 전투 성격 뱉트 시식 보자 이게 딜러야 힐러야 충전 두개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매라운드 무작위 공격 카드 한 장을 내기 전까지 해당 카드의 피해량이 4증가합니다 뭐야 충전 승면을 사 뭘 얻는다고? 엿뿌라짐을 얻습니다 나까마 쳐다만 보네요 공격할 때 멀리 도망칩니다 6x3 반장밖에 없을 때 컨택지 뜨는 거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구만 보잉 튕겼나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방송이 멈춘 게 아니라 게임이 멈춤 고양이 아직도 두 마리네 근데 고양이 나가 가 제접해야 겠다 멀리에 액세스가 그렇죠 드로우가 드로우가 바뀌었어 안가르드 쓰면 자살 가능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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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열이기 카드 핸드로 가져올 걸 그랬다 근접 공격이니까 이번 턴에 카운터 칠 수 있겠다 광어력을 올려 카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버렸지만 이 카드가 버리는 카드 더미에 있고 남은 충전이 0이라면 폐로 되돌립니다 5충전 이 캐릭터 충전 다 채우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카드 6장 중 2장을 업그레이드하고 한 장을 제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설명이 잘려있어요 12대 맹세 가격 밴 힐은 어디서 하지 어 힐 노획 엘리트 이 전투에서 첫 라운드에 에너지와 가단장을 업습니다 정신연결 중개자 살아있는 모든 적이 55피해를 입습니다 매라운드 무작위 적이 재생을 업습니다 이 적이 사망할 시 모든 근처의 전투원이 15피해를 입습니다 그냥 알 거 없고 2대 때려야겠다 2대 때려야겠다 그냥 겁나 때릴거야 중형 충전이 반격 공격 수치를 채웁니다 반격 치명적이지 않은 피의 10을 잃습니다 어려지면 뽑기 더미에 카드 한 장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비빔빼 나갔어 25... 깎을 수 있나? 옷 가끔 동래란 처맞기 첫 라운드에 피투성이가 된 적이 둘 있다면 50방어와 임시분노를 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뭔데 어 금강저 금강저 미만잡 안티코룸과 동료 레벨 철처녀의 명패 댁의 중심에 교리를 추가합니다. 교리 한 장당 5방어를 얻습니다. 첫 라운드 방어력 첫 라운드 두 장 첫 라운드 한 장당 로드 첫 라운드 오 첫 라운드 첫 라운드 괄호 몬 그리 처음으로 공격 카드를 근처에 이 적에게 사용할 경우 저주를 추가합니다. 아야 차가움 이 카드가 당신의 패에 있는 라운드마다 약점을 2입습니다. 뭐야 비가 역적 반응입니다. 은짱돌림일기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죽어라 다시 들고와서 죽어라 가운드 이번 라운드에 공격 카드를 낼 때마다 안갚음을 팔었습니다. 연칙 적천액이 방어를 10이 얻고 충전이 홀숙에 면시파를 얻습니다. 낙하마레벨 낙하마레벨 티르니힐 세가지 중 협정을 선택하세요 그게 뭔데 꿈 카드를 얻습니다. 꿈 카드가 뭔데 그게 뭔데 와 볼록볼록해 당신의 상대 구역에 있지 않을 때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공격할 때 멀리 도망칩니다. 소작 빼기로 잡목들 하나씩 정리를 먼저 하자 고맙습니다. 띵띵띵띵 아야 혹시 말싸움하는건가요? 보임? 님 랩 보임? 랩 배틀 한때 까 13 13 14 15 15 16 15 15 카운터 스릉 21 딜 교활함 무작위 한 장을 지우고 전체 카드에서 한 장을 없습니다 10 회복하고 적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적이 임시 힘을 얻습니다 아니네 둘 다 힘 얻는 거네 그냥 한 장을 가리게 공격 이중 위 하나 구주 24 맞어 올려 말싸움한다 쟤네 둘이 서로 말싸움한다는 뜻일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따 발차기 세 달 어디까지 날리는거야? 얘도 칼보다 발이 센 타입인가? 내가 이 곳으로 부를 수 있을까? 내 곳은 왕과 함께 내 곳은 왕이 없을까? 나한테 힘을 내게 내가 이 곳은 왕과의 상태로 어떻게 이렇게 입을까? 내 곳은 왕과의 상태로 나는 왕은 왕이 없을까? 나는 왕은 왕과의 상태로 카르타진 새 안티꼬름 매 라운드 버리는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 공격하단장이 패로 돌아옵니다 10회복 인젝터 3개 중 하나를 넣습니다 그게 뭔데 2에너지 8힘 버리고 2장 뽑고 20당어 왜 다 쎄다잉 안가르드 소잣배기 왕타로 컷 킹작배기 킹작배기 한 번 더 중형 다른 적이 10 체력을 회복합니다 맥업 반격 발동하니까 안 맞지 않나 아이씨 어둠이야 뭐야 아이씨 흠 흠 흠 너무 많이 맞는데 계속 온다 이제 다 나온거 같은데? 킹작배기 방패면들 방패면들 21딜? 10딜 팔힘 이거는 반격 힘을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로 썼어야 하나 칸이네 임시힘이네 칸이네 어? 사콘데 어떻게 쓰지? 칸이네 사코라서 못쓴다 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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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권종해도 잡는 듯 깡 그러나 칸이 공개됩니다 공격 카드를 낼 때마다 팔을 얻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잃고 강타를 얻습니다 매 라운드 6 땅갚음을 얻습니다 혈통대로 안티꼬룸 받는 피해증가 매 라운드 모든 적이 피해사함을 입습니다 유독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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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 데미지면 아니 내 안티꼬룸 습격 전투 보정 받을 수 있다 지금 공격 카드 많아서 이게 필요 없지 않나 공격 카드 하나를 많이 쓰는 덱에서 쓸 것 같은데 효과 없이 어우 너무 세다 가스 가스 하스 가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많이 갇혔네. 멀리 있으면 안 맞음. 상황이 안 좋구만. 안 맞음. 안 맞음. 안 맞음. 안 맞음. 안 맞음. 일단 하나 잡아서 덜 맞기라도 하자 덜 맞기라도 덜 맞기라도 철저 이제 저 칼 제비잡아야 되지 43피에는 최악의 일격까지 때리면 31 1.3.1 되겠네 아 근거리 공격이었으면은 반격하면 되는데 아 소작 빼기 소작 빼기 킹작 빼기가 제일 좋네 공격후에 혼자라면 한장 뽑습니다 소작 원툴덱 티르니힐의 굶주림 최다 체력이 150 이상이면 20 피해를 더 가합니다 좋은데? 나카마 2장 뽑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피해 5점을 입습니다 자신이 나하군을 버프합니다 분노를 이었습니다 공짜? 공짜는 아닙니다 다 없더라고 완룡 무작위 적의 10 피해를 입습니다 비용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불타는 믿음 불타는 믿음 38 피해 뭐지? 으 구령 타임 Season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느새 18개월, 2년반이라는 뜻. 아오비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새, 1년반이란 기월, 기간동안, 쏙을, 네, 저펜하고, 조리로, 2코 만들기. 어, 개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50% 더 가합니다. 근데 그거 빼고도, 모질라게 센데요? 한 마리 잡고 맞아야겠네. 해령도 너무 많이 깎이는데, 이 정도 밸류로는, 2막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건가? 킹작배기가 없어서 고생을 한 게 아닐까. 킹작배기가 없어서 고생을 한 게 아닐까. 소작백이다, 인석아. 변화주의. 백 카드 한 장의 비용이, 라운드가 끝나기 전까지, 무작위로 1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효과 발동한 거 맞아? 기어리. 대상이 멀리 있으면, 모든 근처에 있는 적들에게 시피해를 가합니다. 카드 3장을 제거한다고? 어둠의 응징. 라운드가 끝나기 전까지, 적이 사망하거나, 치명적이 아는 피해, 5를 입습니다. 들어가자. 타격 다 꺼져. 매 라운드에 10 안 갚으면 없습니다. 얻습니다. 비속저주. 첫 라운드에 두 장을 더 뽑습니다. 첫 라운드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힐이 그렇게 많은 게임은 아닌가봐요. 얘부터 잡아야 되네. 아니네. 아닌가? 뭘로? 대상이 죽을 시, 10 체력을 회복합니다. 아, 코어 캠만 들어. 크러카 자유인 것 같아. 흑흑. 나 총 맞고 있어. 연호사 덱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우...너무 아프다 소작백이 없으면 뭐...허질 못하겠네 킬각 나왔나 안나왔나 68 68 으아... 뭐 잤는데? 저거 왜... 아섯번임? 인생끝남 쟤부터 잡아야겠다 교리로 맹렬한 기도 굶주림 원거리라 잡아내지도 못해 굴멸의 믿음 짧았던 포미 카드는 나쁘지 않은데 좀 시작 카드가 아닌 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습격 시작때 3장을 뽑습니다 힐좀 줘 일반 전투해야겠다 체력이 38이라 2장 뽑고 1장을 지웁니다 백빌딩을 잘 못한걸까 엄청 어렵네 상처입을때마다 힘을 잃습니다 존버댁 카운터네 존버댁 카운터네 나는 존버댁은 아닌데 왜이렇게 아프지 존버댁 카운터네 어 잘못 눌렀다 아니 어린 카드 덤이 볼라그랬는데 미친 4장 4장 0 죽은 듯 40 40 40 40 40 30 40 40 40 서순했다 그 수위 문제가 아니고 죽었다 아입니까 턴종을 누르는 바람에 왜 이렇게 앞탐건데 왜 이렇게 앞탐건데 일단 가문은 똑같아서 다 다 반격이네 다 반격이네 타격수비 열심히 지워야되나? 타격수비 열심히 지워야되나? 카드 한장 또는 희귀 또는 매우 희귀 카드 임시효과가 붙습니다 임시효과가 붙습니다 타스크112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9개월 돌타르 돌타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혈 넣는구나. 천의기로 잡자. 쓰릉. 매번 카드 한장을 지울 때마다 이 카드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즉결 심판. 제한됨. 턴당 한번만 낼 수 있습니다. 무한대 가지 말라는 건가? 멀리 있는 모든 적에게 탈 피해를 줍니다. 이거. 안 먹는 게 없네. 제거? 제거? 제거가 딱히... 죽을 게 없긴 해. 밀치기 18 데미지. 왜 안 넘기기? 적들이 라운드마다 3 체력을 회복합니다. 인젝터를 얻습니다. 인젝터를 얻고 있습니다. 인젝터를 얻고 있습니다. 인젝터를 얻고 있습니다. 흠 안녕하세요. 근처의 모든 적들을 타격합니다. 불타는 믿음. 인젝터를 얻고 있습니다. 강타가 아닌 공격 카드 7장을 낼 때마다 강타를 2개 얻습니다. 인젝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엔 아무거나 만든 다음에 아무거나는 아니지만 다른 장르의 도그라이크 도빌딩 넣으면 게임 완성입니다. 쌉. 연기된 선고. 12방어를 얻습니다. 엘리트 잡을 때 인젝터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로그라이크 류에.. 아에 로그.. 로그라이크 류.. 로그라이크에 익숙해진 것 때문이기도 하죠. 고비자가 원하니까. 고비자가 원하니까. 한 번에 죽이라는 건가? 우린 승리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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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가 될 것 같네요. 세상이 멀리 있다며 에너지를 넣었습니다. 싹 다 치고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무작위 적에게 이시 피해를 가합니다. 적이 죽었다면 한 장 뽑고 이 효과를 반복합니다. 저 매매하다. 처음에 나오거나 마지막에 나오거나 해야 되네. 안녕하세요. 내면의 늑대 늑먹늑풀 늑우를 얻습니다. 첫 라운드에 한 장을 뽑습니다. 5힐 5힐 위리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지명적이지 않은 피에 5점을 입고 3장을 뽑습니다. 2강타를 넣습니다. 2강타를 넣습니다. 1강타를 넣습니다. 1강타를 넣습니다. 2강타를 넣습니다. 1강타를 넣습니다. 1강타를 넣습니다. 1강타를 넣습니다. 모든 받는 피해량을 2강만큼 증가시킵니다. 1강타를 넣습니다. 1강타를 넣습니다. 1강타를 넣습니다. 1강타를 넣습니다. 모든 근처에 전투원이 피해를 입습니다. 1강타를 넣습니다. 2강타를 넣습니다. 히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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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에서 인젝터를 쓰자 히퍼룩 히 히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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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잭 히힛 무작위 적에게 20피해를 갑니다. 적이 죽었다면 반장 뽑고 반복합니다. 볼 2도 메타 성공 롱이 구현 2도 메타 성공 2도 메타 FIN 비옥이 비옥이 0짜리 공격을 사용한 후 임시임은 얻습니다 매라운드 모든 적이 힘을 잃습니다 좋아보이는데? 이 게임도 유물의 희귀도 있나? 매전투 5회복을 합니다 프로그램 카드를 낼 때 이중전을 얻었습니다 10방어를 얻고 한 장 뽑고 10 데미지 아니 얘가 동료효과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까는 동료효과 뭔가 별 볼일 없지 않았나? 뭐 이상한 저주나 쳐놓고 아 뭐야 잘 못 썼어 1 2 2 3 2 3 2 4 4 3 4 5 4 4 2도 메타 실패 2도 메타 2도 메타 2도 메타 2도하니까 멋지게 반격했지만 알뎀 들어간다 아이고 의미 없다 밍5124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스릉 스릉리 첫 라운드에 적이 사망했다면 탄력을 얻습니다 탄력이 뭔데 아 적을 공격할 때 이 힘과 이 약화를 얻고 이 취약을 받고 적이 사망하면 취약을 잃습니다 네포 땡겨 수술 공격 공격 울겠네 이거 오케이임 다 잡을 수 있겠는데 와우 트리플킬 못할 거 거 거 거 거 거 카오토 카오토 아니 Hilium을 좋은데 특이 카드 를 없습니다. 난장을 제구합니다. 흑흑 망할 놈의 타격수비 타격수비가 너무 많아 침입전투에 20회복을 경허드 호키맨 마키라 전체 카드에서 무작위 카드 안장이 추가됩니다. 마키라 마키라 불경죄 해를 버린 만큼 강탈을 넣습니다. 강철에 폭풍 마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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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쥐약이 계속 쌓여서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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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는 적 하나당 5방어 첫 라운드에 적을 공격할 때 3방어와 뽑기 2방어 들어오자마자 너무 빡세 3방어 1방어 1방어 2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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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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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황 같은 유물 때문에 없었으면 더 아프긴 했을 거야. 에너지만큼 강타를 넣습니다. 안타 너무 약해 근데 해가 처음으로 빌 때 10방어와 한 장을 얻습니다. 해가 빌 일은 없지 지금 덱으로는 의림도 없지 기절 두 장을 받습니다. 밸류가 왜 이렇게 딸리는 것 같지? 힐을 니 힐은 그 정샌듯 пойм 해. 1 2 2 2 2 2 2 2 3 1 2 3 3 4 5 5 6 5 6 12-11 공격 후 임시 분노를 넣습니다. 맞다. 기도병 종룰 지기는. 기도고수. 아니. 기분 탓인가. 왜 계약하지? 근데 빼질 수 있는 카드가 안 나오는데. 파워 카드가 너무 약한 것 같애. 이거 빼야겠다. 취약 받는 곳. 바단장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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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강화지? 에너지 감소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타격 밴 잘못 눌렀다. 타격 공격력 올라갔다. 기믹이 존재는 아는데? 이렇게 기믹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여기 있는 공격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관없는 공격력이 중요하지 않네요. 이사를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력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정국을 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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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운터로 마무리. 매 라운드 마다 저주 카드가 추가되면 발방어를 얻습니다. 매 전투마다 무작위 적에게 임시 취약 10을 적용합니다. 엘리트 퍼펙트 하게 됐네요. 동료 레벨을 증가시키고 카드 하나를 제거합니다. 안티코룸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신성한 중재를 넣습니다. 뭔데 그게... 그게 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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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딜 다 별로야 아 어우 딩긴 줄 알았네 디버프 얘도 족수 쓴다 아씨 반격 세워놨더니 원거리 공격하네 나쁜 놈이에요 우리집 우리집 딴 탑에 안 썼지 카운터 들어가자 쓴 음 아무것도 피하지 못하리라 매라운드에 비투성이 적이 존재한다면 비투성이가 대체 뭐야 충전 수치가 변할때 근처에 모든 적에게 살피해 안녕하세요 엘리트고 열의가 주가로 아 오 이제 habil 오 아 오 이 오 아 전 번보다는 잘 잡고 있긴 하네요. 27딜 27딜 28딜 28딜 30 31 32 32 32 33 33 공격당하면 신경공격 28제 신경공격 신경공격 오 도덕 예측기 다음 프로그램 카드를 뽑습니다 해당 카드에 용을 감수시킵니다 그게 뭔데 전투마다 일정 화화를 얻습니다 적이 사망할 때마다 일힘을 얻습니다 카드를 한장 업그레이드 합니다 오벌시 충전을 넣습니다 충전 수치가 변할 때 모든 적이 치명적이지 않은 피해를 요거를 먼저 하죠 오벌시 충전을 넣습니다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공렬한 전해기 첫 라운드에 한장과 한장을 얻습니다 이 적의 아군이 사망할 때마다 이 적의 힘을 얻습니다 개를 버린 만큼 강타를 얻습니다 짧았던 톤이 짧았던 톤이 다음 톤 0 에너지 근데 얘 힘 깎였을듯 빼는 게 맞을 것 같다 받는 데미지 이만 톤에 0 에너지 밖에 없는데 그래도 할 게 있네 또 빚지기 또 빚지기 매라운드 처음으로 저주가 추가되면 적이 죽을 때마다 모든 적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피해 8점과 약화를 보유합니다 무작위 적이 치명적이지 않은 피해 8점을 입습니다 시작 카드가 아닌 카드 두장을 제거합니다 시작 카드가 아닌 카드 두장을 제거합니다 기도 밴 더 나은 보상 더 나은 보상 누굴 잡아야 되지? 일단 취약 단린 애 먼저 잡아야지 취약 10 개꿀인데 10 개꿀 10 개꿀 10 개꿀 12 9 개꿀 11 11 13 14 아저씨의 중장갑인 것치고는 아주 민첩하구만 근처에 적이 없어서 낮은 명중률인데도 맞았네 전종킬 아님 이거? 아니네 강타가 아닌 공격카드 일곱장을 낼 때마다 2강타를 얻습니다 좋은가? 카안단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소모성 40방어 피의 흔적 피투성이 상태면 수려를 추가합니다 피투성이가 뭐냐고 대체 증류기가 살아있다면 증류기가 파괴되면 증류액을 추가합니다 이전투원 보호자 증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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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증류기 증류이 acho 치류된 증류 증류 초톤에 취약걸렸을때 많이 때렸어야 했는데 다 막았죠 어서비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개몽댐 반격은 쐈는데 반격 딜이 너무 안쌌였네 15딜 자신의 구역에 머무릅니다 적의 구역에 있지 않다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어 음 얘를 발로 차고 강타가 아닌 공격 카드 3장을 낼다 1강타를 얻습니다 도망가 난장을 다시 가져옵니다 아 어서, 덱 아 내 노א 못 들이죠 이거 못 막나? 못 막았다 발차기하는 맛이 있구만 발차! 발차! 매라운드마다 충전을 얻습니다 첫 라운드 끝에 치명적이지 않은 비에 5점을 입고 최대 펄스를 증가시킵니다 좋은데? 둘 다 라우더 라우더 맥힐 라우더 파단장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기절 3장을 받고 전투합니다 다섯 장마다 2개를 넣습니다 저주 카드가 아닌 이동 카드를 이 적에게 사용하면 저주를 추가합니다 다섯 장마다 다섯 장마다 다섯 장마다 다섯 장마다 다섯 장마다 앙가르드 20딜 됐다 20딜이면 어쩌려고 우짤래미 22딜 아직 우리 숨 쉴 때 쟤는 근접공격이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 이 카드를 뽑은 라운드에 적이 사망하며 몽기더미의 저주 3장을 추가합니다 흑흑 불살이야 저주 3개는 좀 더주 진짜 더 이렇게 많이 넣네 더러운 색 아잇 되게 저주밖에 없는데 음 아니었어요 게임 더럽게 하네 어휘 그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톤에 막타 칠 수 있겠지. 에... 반격 킬... 의긴 하겠다. 아니 이거는 전투 시작 시 내 덱에 있어야 되는데... 왜 생성된 카드에서 나오는 거야? 아... 스킵해줘... 아... 먹기 싫어... 이번 라운드에 공격 카드를 낼 때마다 안갚음을 넣습니다. 와... 처음 몸에서... 체력... 다 털렸네... 다 털렸네... 다 털렸네... 안갚음이 vrij 기억해? 기억해? 공료입니다. 다음 턴에 빡세지는데... 도망가는 중 저쪽은... 저쪽은... 바로 차가운거 이를 따라서 더 이상이 적립한 것 트레마트 더 이상이 더 이상이 더 이상은 더 이상이 카툰 렌더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야. 꼭 맞았어. 카툰 렌더링. 카툰 렌더링. 카툰 육장. 카툰 렌더링. 카툰 렌. 카툰 렌더. 거기서 타투들 2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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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최대치를 25 증가시킵니다. 아니 진짜 최대치만 올라가네. 아니 세력이 왜 안오르는데. 뭐 그럴수도 있지. 35딜 이 적을 공격할때마다 스스로를 버프. 40V 넘어가면 모든 분노를 잃어버립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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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빙글 빙글 빙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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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가르드 어서 불멸의 믿음 아이 카드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을 수가 없다 왜 스킵 없지? 이 게임에 담긴 수락을 아시겠어? 가자 엘리트 근처에 있는 모든 학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유합니다 응 나 저기 있는 거 때릴 거야 아 서순 서순 겁나 시기했네 정밀 정밀 제가 먼저 잡아야겠네 얘들 다 원거리라 반격도 못해 초보듬력자 초보듬력자 반격 반격 방봉 방봉 방房 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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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라운드에 두 장을 뽑습니다 아잇 한 장 뽑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막일 땐 굳이 안 때려도 되는데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클리어 해본 것도 아니라서 이겼는데 저주 데미지는 들어오네 정신 자극 카드 한 장이 치우실 때마다 두 장을 뽑습니다 드로배류 미쳤네 동료로 만렙 동료로 만렙 요거 하죠 강타가 아닌 공격 카드를 다 수장 낼 아니다 티르 니힐이 제일 낫겠다 티르 니힐이 제일 핵심 카드인 듯 얘 그냥 아이언 클레드구만 이 적이 사망할 시 저주를 추구합니다 뭘 할까 뭐야 뭐야 한마디 또 있었네 아니네 잘못 봤네 낫선 게임에서 보더랜드의 향기가 느껴진다 약간 나트 스타일이 달고 아 아무래도 노트륨이 어머니 오 기 이 엑 이 전 흐어엌 유물 너무 쨔깬하게 만든 것 같기도하고 43 데미지 48 저거는 근거리 데미지라서 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보스 볼 수 있겠다 아우 카드 너무 많다 이 안티콜은 소름은 발동시 댁에 들어가 섞입니다 매 라운드 1분노를 얻습니다 최대 3 이동 혹은 프로그램 카드를 낼 때마다 카드를 뽑습니다 동료 만레바님? 동료 레벨 1 증가 시킵니다 비통에 찍기 너무 많아 이게 왜 갑자기 3개가 된거야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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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많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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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네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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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쓰면 딜 들어가는구나 그냥 패고 있었네 당신의 체력이 안갚은 보다 낫다면 시작 카드가 아닌 두 장을 제거합니다 회복하자 못샌다 이제 숙적 아군에게 분노 이 적이 사망할 때마다 90 방어를 얻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써드리고 너는 뭐 쓰고 오오오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어력이 226이었네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갑자기 95딜 때리고. 잘못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임... 그냥 주워 패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흠... 아... 저거 나올 때 손을 죽인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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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공도 이렇게 많이 차이진 않을 거다. 이번 턴에 못 잡으면 내가 죽겠네. 뭐 이상한 기믹 있는 거 아니면 잡았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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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잘 모르겠다. 덱이 쓰레기라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 흠... Like empty. room leather. By putting... 붖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배 크기 어디다 쓰냐. 얘는 시작되게 파란 카드가 있는 꺼내지면 나전 피해를 받습니다 개크기 증가가 드로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긴가 뭐야 반격할때마다 돌두를 얻습니다 얘는 좀더 반격에 궁섬이 되어있는건가 와 돌진 무작위 공격 카드 한장을 피해량 4 증가 시킵니다 음 애매한데 음 애매 음 애매 음 애매 아이고 잘못 때렸네 음 애매 음 애매 소떡 소떡 음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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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적의 10 HP를 회복합니다 사드릴러 업그레이드 합니다 동료 레벨을 증가시킵니다 4장 중 2장을 얻습니다 더 나은 보상 4장 중 2장 4장 중 2장 4장 중 2장 4장 중 2장 지연된 선고를 쓰는게 낫을까 아까보다 훨씬 늦어맞고 있는데 도작빼기 3장 중 1장 4장 중 1장 4장 중 2장 엘리트 죽으면 다시 하지 뭐 총재비들 근데 얼리 얼리긴 해도 처음 새 캐릭터가 좀 차별점이 너무 없네 기본 스킬이라도 바꿔줘 가문별로 이제 기믹이 다르겠죠 다른 가문 추가되면서 소작 빼기 너무 때려서 복원 30 됐다 정신 설교자 범벼 짱 아니 내 체력 63 됐어 매라운마다 처음 공격에 이 약화 폐 강타 두 장을 가지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내 크기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수고한 심지어 수고한 에헤 소소 체력 은 이빨 성격 이침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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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싸우지도 않는데 저건 왜 동료지? 다 죽어 총맞는다 다 죽어 다 죽어 총을 들고 있는데 근거리 공격을 하는 조금 착한 친구들 매전투마다 적이 처음으로 사망할 시 재생을 모았습니다 동료의 레벨을 감수시킵니다 뽑기 더미가 섞일 때까지 분노를 이었습니다 주기적 분노 안티코룸을 얻고 한 장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추가로 OPL을 더 입히는 공격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이 뒤질 것 같은데 일반 못갈까? 못참지 55 55 55 딜은 무려 30에 가깝다 30에 가깝다 30에 가깝다 헐 필수한거 같은데? 그래도 첫 턴에 하나 빨리 잡은게 헐 뜨른 전투마다 정화를 얻습니다 정화가 뭐임? 어짜건가 이게 무슨 소리야? 또 튕겼어? 얼리의 액세스 특입니다. 정화. 뽑기 더미에서 두 장을 치우고 5방어를 얻고 한 장을 뽑습니다.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첫 턴에 졸 다 잡힌 것도. 명만 잘 싸우면. 동룰 한천에. 정화하고.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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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잡대기 음 보잡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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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을 2개 보유하고 시작합니다 90% 왕위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보스 잡으면 홀피는 챙겨주네 이마고자마자 애들이 온 씨끼 난이 뭔데 39들 때림? 미치기 하는 바람에 뱀감을 못 받았네 미치기 하는 바람에 미치기 하는 바람에 미치기 하는 바람에 진짜 다 안 들고 가고 싶네 비투성이 상태가 되면 적 하나의 체력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대체 비투성이가 뭔데 국지전 두 장을 더합니다 국지전이 남아있지 않다면 라운드당 분노를 잃습니다 음 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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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근처의 모든 적에게 이약화 어떻게 카드 이름이 변호사 카드 3장을 제거합니다. 이 방알도 매트바격 수비 빠지울 거야. 세장 제거는 참 오감이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방알도 매트바격 수비 이 방알도 매트바격 수비 이 방알도 매트바격 수비 이러한 세계에서 만나요. 먹기싫어 아니 전투하면 똥카드만 대게 들어오는데 전투하면 뭐가 좋은거야? 무한의 순환 두장을 추가합니다. 카드를 한장 뽑고 해당 카드가 무한의 순환 카드였다면 카드 한장을 버리는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뭐 공짜 오딜인데 넣어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쓰리 같지? 근데 밀치기 하나는 있어야 엘리트 미적이 처음으로 상처해볼 때 발 피해를 입고 이 분노를 합니다. 다시 한장 뽑고 해당 카드 시간대 으아 우패한다 으아 으 아 으 으 엘리트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체력이 짠 오우 어? 발음 비용이 2인 공격 카드가 6피해를 더입힙니다 뭐 딱 거지같은 것만 나왔네 모든 적이 치명적이지 않은 피해 싸움을 입습니다 저거 3딜 진짜 쓸모없던데 동료레벨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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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들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경죄. 해를 버리고 강타를 얻습니다. 이 불경한 자가... 최대 체력에 체력 안 주는 거 좀 비호감이긴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34짜리 체력을 먼저 잡는 건가... 뭐 크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삼십칠 공격력 강타강타강타강타 죄평가기 처음 공격한 적은 죽을시 2기를 줍니다 좋은데? 동료 레벨 반격시 2분노 2분노 아쑤 정화로 가문의 비기 2분노 2분노 아일 탈 Improve 응 나 도망치면서 전 도망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둔가의 아저씨가 이놈한다. 시스템이 재시작중입니다. 반격 때리면 다운되는 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의 무작위 카드 한 장을 내기 전까지 이용이 감소합니다. 좋은데? 생각해보면 이거보단 이거야 낫지 않나? 이게 무작위니까 90%보다는 낮을 것 같은데? 열의 카드를 낼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냥 에너지를 줍니다. 아니 4분노? 아니 뭐 뒤에 갈수록 더 좋은 것만 나오는 것 같아. 아니 분노사면은 엄청 좋지 않나? 좋은 것만 드려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5시, 29%보단 베라스 소작 와 열의 기절 체력을 증가시킵니다 아까 그 유물 카드 버전이네 우리는 늘리지 않는다 뭐지? 니케를 암시하는 것인가? 흔들린 흔들리지 않는 떠나나 bri 옥 쟤 사를 짠 연수의 공격 힘 사먹고 엄청 세졌는데 카드 제거하고 동료 레벨 모든 충전을 소모하고 방어력 오를 넣습니다 기사회생 신경싱크 폐이동 카드의 소모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이동카드? 공격카드 얘기하는건가? 영웅의 의무 영웅의 의무 뒤에서는 MMORPG 펫같은거에요 펜창에 들어가는 애입니다 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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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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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rubber 뛰어 더 왔네 추워 힘사가 진짜 좋은데 폐가 빌때 만장을 얻습니다 무작위 적에게 10취약을 적용합니다 이정도면 엘리트도 뚝딱 잡겠구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강호할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강호할까? spam 나 이거 소모성 붙여서 대갑축하자 흔들리지 않는다고? 와 67 다 뒤진거임? 아야 저저 flying 스파게티 같은게 오 도덕 오 도덕 오 오 오 오 피투성의 상태라면 분노를 얻습니다. 신성한 중재를 얻습니다. 공격 카드를 낼 때마다 이 피해를 입습니다. 뭔데 이거? 왜 쓰는 건데 그러면? 뭐임? 신성한 중재 카드를 한 장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 전투에 기절 세 장을 추가합니다. 기절 기절 세 장을 추가합니다. 기절 세 장을 추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 턴킬 되는데? 아! 증원군 반격 78 딜 총제비 널 죽이겠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난 그냥 핵앤슬랫이 됐는데? 공격 카드, 이동 카드, 프로그램 카드를 뽑습니다. 녹색이 이동 카드구나. 처음 알았네. 게임 앞판이 좀 너무 긴 것 같은. 음, 아님 말고. 동료 레벨. 낙하마다. 공격 시도 후마다 있습니다. 공격 당할 때마다 아니 미친 속에 뭐야. 공격 파미 산과 공격 아 저걸 잡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왜 엘리트인데 원턴 캐리야 이동 혹은 프로그램 카드를 낼 때마다 완장을 뽑습니다 이게 카드 연계보다 그냥 유물 밸류가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이네 이게 아직 영승천이니까 피워야 정상행위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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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의 순환 처음으로 복사하는데 성공한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공격 후 임시분노 시작 카드가 아닌 두장을 제거합니다 동료 레벨 백크기 증가 백크기 증가 막보 깡 매 라운드마다 이 적이 3을 얻습니다 불타는 코일이 파괴되면 다시 낫자 합니다 피해를 입을 때 회복합니다 그냥 조패면 되겠지 그냥 조팰꺼야 그냥 조팰꺼야 백크기 증가 마덴답을 알고 있다 매는 답을 알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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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란 처박기. 하군이 파괴될때마다 임시힘 25를 획득한다. 잡지 말란거네. 하군의 힘을 흡수합니다. 더 패턴 떴을때 잡으라 이거네. 나아... 나아... 보작 백이 다 갖다 버리고 싶다. 흥선형이라 그런가 정말... 별 볼일 없네요. 별 볼일 없네요. 라고 하다가 죽겠다. 끝. 아마도... 아마도... 순환 덱으로 마무리. 아니... 아니... 애들도 죽여야돼. 이것이 영승천이다. 이것이 영승천이다. 나아갔죠. 근데... 가격이 좀... 쎄. 그래픽이 아무래도... 신경썼다보니까... 멀리에 액세스... 잘 끝낼지... 봐야겠네요.